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좀 묘한 모양이죠? 흙이 둘 차례인데, 지금 백이 둘 차례에 살아야 하는 문제인데, 흙이 둘 차례? 흙이 둘 차례 하면 이건 뭐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생각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잡는 거 뭐 있어? 그냥 이렇게 단수치면 죽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여기 둘 때 상대방은 어디 둘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 나왔을 때 백이 이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죽는 거 뻔히 알고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어떻게라도 버티겠죠? 이렇게 버팁니다. 묘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럼 흙이 이쪽에서 단수치면요. 이거 양패 아니냐? 양패가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양은 패가 됩니다. 흙이 이거를 따면은 패가 되죠? 어차피 이제 백이 이거를 이쪽을, 패를 써서 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을 따게 된다면요. 이걸 따서 어차피 이 형태는 패가 됩니다. 패 모양이죠? 이걸 또 이겨야 돼요. 못 이겨서 이으면 끝까지 이거 패가 됐습니다. 이거를 그냥 잡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패가 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이 밤밖에 못 잡은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둑에서 참 나오기 힘든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를 두셔야 됩니다. 바둑에서는 참 어떤 사활이라도 이런 자리가 참 나오기가, 모양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를 놔야지만,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백이 여기, 여기나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목요침은 아주 간단하게 잡히죠? 음, 이건 사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를, 이 실전에서는요. 거의 이렇게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가 문제를, 이걸 잡, 이거를 잡아서 해야 하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있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두게 됩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하니까, 이거 뭔 문제야? 그냥 이렇게 하면 죽었는데, 이렇게 나서 또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어떤 사활의 모양이 나왔을 때는, 아예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둑살, 백을 완벽히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